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쭈영입니다. 오늘은 이 엘라구 케이스를 제가 이제 사용을 꽤 오래 했는데 한두 달 했나요? 한두 달 했는데 이거는 제가 추천을 그때 당시에도 조금 드리지 않는 편이었는데 이제 여러 번 사용하면서 조금 추천을 좀 안 하고 싶어서 이번에 케이스로 이걸 제작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왜 추천을 안 하고 싶냐면은 첫 번째로는 디자인인데 이 디자인이 예뻐요 이렇게 TPU 소재로 돼서 뭐 예쁘긴 한데 이게 베이지 색깔이란 말이에요 베이지 색깔 대략적으로 베이지 색깔인데 여기 이제 빛이 많이 없어서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다 이렇게 누렇게 좀 돼 있습니다 벌써 네 그래서 사용한지도 그렇게 사용량도 많지 않은데도 이 정도면은 조금 요 변색에 대한 그런 느낌은 여러분들이 좀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 엘라구 케이스 요 엘라구란 이런 브랜드도 예쁘고 다 예쁜데 이런 때 타는 것 때문에 저는 좀 망설임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비추를 드립니다 왜냐면은 요새는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까 핸드폰에 정말로 세균이 많이 묻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균을 저는 한번씩 이렇게 소독약으로 이렇게 닦는데 닦을 때마다 여기가 더 지저분해지는 느낌으로 받아요 아마 그 시국이 아니었다면 더 오래 깨끗이 썼을 텐데 이 색깔이 좀 못 받쳐주는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아쉽고 근데 그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말고 보라색이랑 다크 그레이 블랙 인디고 뭐 이런 색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색깔 좀 진한 색깔들은 좀 추천해 드리는데 이런 베이지색은 좀 비추드립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두 번째로는 전체적으로 여기가 너무 좀 그립감이 미니의 그립감은 그저 전체적으로 어떤 케이스를 껴도 좋은데 이게 아무래도 쿠션 케이스다 보니까 이 쿠션이 좋긴 한데 줄 때 약간 두껍다는 느낌을 받아요 만약에 이제 미니 기준으로 이렇게 했는데 미니의 기준은 이제 가벼워야 되잖아요 근데 미니가 좀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쉽게 느껴졌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이게 뺄 때 좀 불편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여기가 두껍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불편하고 제가 이제 옆에 오닉스 케이스를 가져왔는데 어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오닉스 케이스는 진짜 작아요 작고 예쁘고 귀엽고 이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제가 어느 회사 거를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참고만 부탁드리고 오닉스 케이스 같은 경우는 닦기도 편하고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이런 우레탄 재질 때문에 닦기도 편하고 그런데 뭐 이것도 문제는 있죠 당연히 이제 이 유격이 안 맞는다든지 버튼 유격이 잘 안 맞는다든지 그런 문제도 있지만은 그런 거를 좀 제외하더라도 이게 좀 두껍다는 느낌은 없지 않아 봤습니다 그래서 좀 추천을 드리진 않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디자인인데 이 미니에게 딱 이 디자인이 그렇게 예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뭐 이 엘라오 케이스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 디자인은 조금 불월한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이 엘라오 쿠션 케이스는 이렇게 이쪽으로 가로 되어 있고 이쪽으로 사선으로 되어 있고 이런데 저는 이거는 좀 안 예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당연히 케이스를 끌 때 보호력 위주로 끼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디자인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비추를 드립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엘라오 케이스 이 쿠션 케이스에 대한 이제 단점만이 단점을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어 장점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단점이 많은 케이스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장점이라면은 앞에 유에이지 케이스랑 이제 동일하게 보호력에서는 굉장히 뛰어나죠 여기 보시면은 전체적인 화면보다 테두리가 더 올라와 있고 케이스 테두리가 더 올라와 있고 그래 따라서 카메라도 이만큼 보호가 되고 강화유리를 썼는데도 더 위로 해서 보호가 되고 이런 식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뭐 좋은데 보호력 때문에 디자인을 좀 디자인이나 뭐 무게나 그 다음에 뭐 이런 닦는 거 환경 이런 위생 같은 거 생각하면은 저는 차라리 요 링케 오닉스 케이스가 낫다고 봐요 예 그래서 오늘 영상 요렇게 짧게 찍어 봤습니다 그래서 엘라오 케이스는 이거 말고도 좀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개 있어서 어 사이트 들어가셔서 더 좋은 제품도 많으니까 한번 보시고 저는 좀 특가 뜨면 살려 그랬는데 최근에 좀 특가가 안 뜨네요 그래서 왜냐면 이게 원가가 그 사이트 정식 사이트 기준으로 19,000원이거든요 지금 이제 막 이 시간 이후로 19,000원인데 이거보다 조금 더 예쁜 케이스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떠야 되는데 그건 좀 아쉽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블랙이나 뭐 진인디고란색도 있고 다크그레인색도 있고 뭐 바이올렉스 색도 있는데 그런 색깔도 괜찮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모든 색상을 다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저는 아무래도 실 구매자이기 때문에 뭐 많은 색상을 가져올 수도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은 요렇게 찍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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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